100원 줄게요 오크놈들의 명예는 100원이라는게 증명됐습니다 하하하 어? 아아 되게 거인을 이길 마법의 힘을 내려라! 그렇지! 이것이 돈의 힘이다 나약한 녀석 나약한 녀석 나약한 녀석 흠 고작 이정돈가 이 새끼 살살 녹잖아 내가 1레벨 주제에 아! 오늘의 목표는 마법 면역 오크다 좋아 군주의 운명석 지도자의 운명석이네 흠 이걸로 마법 저항 25% 아름답구만 15레벨이야 벌써 해놔 17% 너무 좋아 마법 저항 10% 좋아좋아 오래전에 죽은 연인들이 서로 찾을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미라의 대행자 자 여긴 내 미라의 사도 여기있죠 이걸로 와법자왕 15% 퍽으로 10% 미라의 사도 15% 지도자의 운명성 25% 총 50% 아직 멀었지 갑시다 선생님 선생님께 배울게 많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의 가르침 덕계 오늘도 마법사를 이길 수 있겠군요 천천히 일어나세요 연세도 있으신 분이 이걸로 20% 방어 마저는 15% 25% 40%에 마법정 20% 60% 아직 안 멈춥니다 60%에 아직 갑니다 좋아좋아좋아좋아좋아 이제 마무리입니다 길었다 내놓으세요 어디서 내 돈을 가져갈라 그래 이걸로 변화법 70% 마저 10% 올라가구요 자 그리고 아이템으로 마법자왕 15%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됐냐 하 자 어디 미라의 사도 15% 운명석 25% 40% 거기다 이제 어디있어 상급저항 30 70% 그리고 이제 반지로 15% 85%고 여기서 이제 100을 하던 200을 하던 마업저항을 100 200을 하던 85%까지 적용됩니다 85가 맥스구요 여기서 속성저항으로 15%씩 박아주면은 해당 속성이 면역이 되요 냉기저항 40% 15% 이상이죠 목걸이 40% 15% 이상이죠 방패로 15% 15%죠 이러면은 이제 3대속성 면역이고 불붙은 피해만 85%로 적용돼서 들어옵니다 자 복수하러 갑시다 나를 죽이다니 대가를 치르게 해줘야겠어 저기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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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원수 부탁할 일이 있네 일기털 떠야되니 절로 꺼지시게 너의 할일이다 있어 따로 오는거 아니지 명예를 명예로운 승부라고 덤벼 3대속성 면역이고 2대속성 면역이다 데미지가 들어오네 1이랑 2 어디서 무옥자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레벨이 안본사이에 사업했구나 그리고 약간 외모도 변한거 같지만 안되지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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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었다 자 마무리 할까 아이고 재밌었다 오늘 이렇게 마법사 학사 로크가 됐구요 다음에 뵙도록 하죠 어 수고하셨구요 고생하셨구요 방종입니다 너 따라와 다시 아이고 재밌었다 그럼 이만 뿅 4 4 4 4 4 5 6 10 12 15 15 16